동지 정보주고 싶다 이 채널을 배경해라 지고 언제까지나 사랑을 바라 우리 더 이상 당황하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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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쪽의 힘지를 끌어봐 지난번에 지난번에 저 지난번에 물이 떨어졌다 물아크만 가져와 날짜라 너너냐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사치니까 아니까 부치니까 아니까 헷갈리고 서 사랑이 뭔지 그동안 놀랐지 내 품에 있는 아사 고춘 하하 하하 상상한 새 노탈이 지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내 인생을 정보주고 싶어 하나 이제 내 곁에 있는 박수로 잡아라 사랑해봐 그건 사모님하고 너 여기 즐겁게 해봐 어째 잘한다 너는 너너냐 가만히 있어 아내가 해 큐페 사치니까 아닐까 부치니까 아닌 헷갈리고 서 헷갈리고 서 있는데 사랑이 뭔지 바람쳐 이제 넌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뭐 다 말히 있어 아내가 해 큐페 사치니까 아닐까 4단계 선제 5단계 선 adalah